오늘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정 9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의 담의 세계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 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의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담의 세계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이 택한 그릇 이런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문 사도행정 구장 말씀은 어제 달인 목사님께서 서론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이 변화된 다메색 사건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사울은 바울의 히브리식 이름이라면 바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유대교의 열성 당원이었던 그가 이제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고 합법적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이제 다메색을 향해서 가게 되어집니다 그는 나름대로 이것이 가장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일이라고 믿어왔지만 다메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의 인생에 있어서 일대의 전환 터닝포인트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핵심 사건은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핵심 사건으로 꼽혀지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은 복음 확산의 놀라운 기폭제 역할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증의 핵심 성구인 1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서울에게 2, 3, 7 나라 또 5천 종족 보금화를 위한 그야말로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라는 영적인 정체성을 부여하였습니다 이 세를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이러한 영적인 정체성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역시 두 가지 택함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는 구원의 은혜 그런데 구원받은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생명 살리는 도구로 택함 받는 사명의 은혜 바로 이 두 가지가 우리가 누려야 될 놀라운 택함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한 그리시다 분명한 나의 영적인 정체성을 붙잡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미션을 통해서 망국을 기업으로 얻는 초월적 응답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변화된 박해자 사울입니다 사울은 그리스도인에 대한 적개심이 얼마나 강했던지 이 스테반의 환란을 피해서 다메색으로 피신간 그 그리스도인들까지 잡아오려고 이제 대제사장들에게 공문을 청해서 이제 합법적인 권한을 갖고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서 이제 다메색 도상으로 가게 되는 그야말로 지독한 박해자였고 핍박자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3절에서 5절에 보면 다메색을 향해서 가던 사울을 향해서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치게 되었습니다 그의 눈은 어두워졌고 또 완전 그 빛 앞에 무력화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빛 가운데 나타나셔서 앞장서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사울의 이름을 투본이라 부르면서 직접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말씀은 정말 종교가 아닌 복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의 수준과 상관없이 바울이 누구보다도 의롭고 착하고 흠이, 류법적으로 흠이 없었다 하더라도 정확한 복음을 알지 못했던 그야말로 이 종교적인 열심을 특심으로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택함의 은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결국 자신의 결심이나 마음을 고쳐먹고 내가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해서 선택받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와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나의 나댄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울은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는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앞에 그가 갖고 있었던 모든 유대교적인 가치관 그가 갖고 있었던 평생 그 신념이 한순간 무너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것이 그 방법이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거였는데 자기가 해왔던 모든 것들이 자기가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거짓이 되고 거짓이라고 경배를 했던 것이 진리가 되는 바로 그 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이신 예수를 박했다는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얼마나 여러분 이 사도바울이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지금 불신자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밀어내는 자가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그 방향이 틀렸던 거거든요 불신자가 오늘날 여러분 복음을 막는 것보다 사실은 내 의로 출발한 이런 종교적인 열심히 더 복음의 기스를 내고 복음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울 자신의 주도하에 돌로 쳐 죽였던 스테반의 그 증거처럼 주님은 부활하여서 살아계셨고 그 예수님이 바로 크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구보다도 가장 바르게 산다고 자부했던 이 사울이 모든 것들이 이 진리가 거짓으로 바뀌는 순간 너무도 큰 충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울의 해심을 보더라도 여러분 이 해심은 쉽게 말씀드리면 꼭 유턴이 표시와 같습니다 가던 길을 돌아 쓰는 거거든요 가다가 돌아서는 것이 바로 해심입니다 단순히 마음의 변화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외적인 변화까지 포함해서 한마디로 옛 틀을 깨트리고 이제 새 틀로 새롭게 바뀌어지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다메색으로 들어간 사울은 70인 제자 아나니아의 팀 사육을 통하여서 이제는 즉시로 해당해서 예수로의 그리스도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시킵니다 당혹하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이 복음으로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 완전 결론을 내리고 완전 끝날 때 비로소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이 보여질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도 아닙니다 사도바울 한 사람의 해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2, 3, 7 현장의 문들을 계속 열어가셨거든요 사도행전 13장의 아시아로 사도행전 16장의 마게도니아로 사도행전 19장의 로마로 이 복음이 무섭게 확산이 되어집니다 바울이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일심전심 지속으로 오직과 집중해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나는 과연 영적 다메색 체험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또 만난 이후 이 비포와 에이티에 대한 분명한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것 내가 복음 안에 있다 하더라도 이 복음이 들어서 학습화되고 일원화된 그리스도냐 아니면 실질적인 총각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누가 전도한 거 아니거든요 사도바울은 그 빚 앞에 바로 그리스도를 대면했던 것처럼 나에게 가로운 이러한 터닝포인트 전환점이 있는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만난 이후 복음을 정확히 깨달았을 때 진정한 인생의 전환점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깨닫는 것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종교형 인생으로 끝나버리는 인생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그렇게 종교적으로 열심히 특심이었던 바울에게는 이 은혜를 주었을까 그건 답이 없는 겁니다 그것은 주인의 마음이고 선택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것을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종교 인생으로 끝날 수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냥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수준의 우리를 이 복음을 깨닫게 하셨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러나 혹시 아직도 나는 이런 담의 책 체험이 없습니다 아직은 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들어서 아는 정도지 사실적으로는 나의 것으로 체험되지 않았다면 괜찮습니다 왜 내 인생의 변화와 신앙 성장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즉시로 마귀의 시간은 내일이고 하나님의 시간은 오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마귀의 고도의 전략은요 하지 마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긴 해라 근데 꼭 오늘 해야 되냐 내일 해라 내일 되면 또 내일로 미루고 싶은 마음입니다 나중으로 미루고자 하는 그 습관 때문에 그 미루는 순간 사실은 사단이 가라지 뿌려버리거든요 오늘 즉시로 할 때는 실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일 그 마음이 그대로 있냐는 것입니다 내일로 미루게 만드는 그 마음 때문에 사실은 너무도 그럴싸한 사단의 속임수에 속고도 속은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응답받는 신앙생활의 영적 공시 어제 강단을 통해 선포가 됐습니다 즉시로 플러스 무시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레마로 나에게 사실적인 나의 메시지로 부딪혔을 때 즉각적으로 그 말씀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럴 때 사실적인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가 있고 사실적인 영적인 담의식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18절 20절 즉시로 즉시로 계속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특징 부활하신 주님 만났을 때 뒤에껏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유법적인 배경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머뭇거리거나 후회하지 않았고 절대 섞이지도 않았습니다 뒤떨어보지도 않았고 완전 복음으로 그 자리에서 답을 내려버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역시 강단 말씀 앞에 토를 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께서 무시로 기도하고 즉시로 실행함으로 말미암아 CVDIP의 언약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준비된 제자 아나니아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말씀해 보면 주님께서 사올을 위해서 70인 제자 아나니아를 준비하셨습니다 자 동명이인이 있죠 불과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나오고 또 사도행전 23장 2절에 보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나옵니다 이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죠 사도행전 22장 12절에 보면 경건한 삶을 통해서 유대인들로부터 칭찬받았던 70인 제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하나님께 택한 받아서 변화의 주역으로 정말 제대로 바울 한 명 여러분 팀사업을 해놓으니 그 바울의 상급이 다 아나니아의 영적 로열티가 되지 않겠습니까 본문 11절 이후에 담의 세계에 있는 제자 아나니아에게 주께서 환상 중에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아나니아야 하시건을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들 역시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리스의 절대 제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나니아의 영적 상태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주님께서는 어디로 언제 무엇을 어떻게 가야 할지 그리고 왜 가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 구체적인 부분을 세밀하게 기도하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환상을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역시 주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할 때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쓰임받는 영적 상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필이면 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다메색 도상에서 인생의 전화점을 맞이하게 하셨을까 왜 다른 동네는 안 됐을까 다메색 그 현장에 바로 그 사울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그 유일한 절대 제자 아나니아가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준비된 절대 제자 아나니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복음 가진 그 절대 제자에게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를 가지고 이제 절대의 만남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박해자 사울을 찾아가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굉장히 당황스럽지 않았을까 당연히 포악한 박해자 사울에 대한 거부감도 있었을 것이고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본인 역시 체포됐을 수도 있고 그 기독 공동체가 무너질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너가 가야 되는 분명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 1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방인 바로 세계복음화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사울을 친히 택한 그릇으로 불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온 세상에 이제 전파되기 위해서 이 복음의 시작은 갈릴리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갈릴리 어부 출신들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방인을 바라보고 이방인의 문화를 수용하고 그들의 언어로 수용하기에는 칼릴리 수준으로는 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히든카드로 준비하신 또 다른 준비하신 그 그릇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바울은 헬라 문화권인 국제 도시 길레기아 다소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가 되는 사람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유학 와서 가말리아 문화생으로 율법을 배우고 학문을 배우고 그러다 보니 한 손에는 유대 문화 한 손에는 헬라 문화 두 가지 문화를 다 섭렵하는 다 두 가지 문화에 정통하다 보니 언어도 되고 그야말로 이방세계의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된 제자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준비된 그릇이죠 우리가 준비된 그릇만큼 하나님의 응답을 담아낼 수 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의와 성공을 위해서 달려왔던 그야말로 창세계 3장 6장 11장의 그릇에서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복음을 위해서 택한 그릇으로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나의 택한 그릇으로 하나님의 여러분 찜을 받은 겁니다 지명을 받았다는 거 이거는 여러분 역시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불과 학력적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 계획과 이 기대가 담긴 음성을 드는 아나니야 머뭇거릴 수 없는 겁니다 즉시로 사울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역시 우리의 기준을 갖고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아멘으로 즉스로 순종하고 나의 의지 나의 기준 나의 선입견 경험 기준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만남은 하나님이 서로 연결해 준 만남이잖아요 이러한 만남은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잡하지 않습니다 심플하게 이루어집니다 오늘 18절에 즉시로 사울의 눈 그래서 정말 알 수 있을 때 비닐 같은 것이 벗어져서 다시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새로운 영적인 눈이 열려진 것입니다 안수하면서 아나니야가 즉시로 그에게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그 강박했던 박해자 사울을 형제의 사우라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과 증오의 대상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남은요 여러분 오래 사귀어봐야 알고 이런 거 아닙니다 말씀으로 서로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식하던 사울이 음식을 먹었다 이제는 금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제 결론 내린 거거든요 답을 내린 겁니다 강건하여져서 즉시로 예수를 크리스도라 증언하는 전도자로 변화받은 것입니다 최고의 핍박자가 이제는 최고의 전도자로 변화받은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우리 역시 이러한 동일한 응답을 이 시대에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나니야는 사도행전 1장에 다섯 가지 복음의 핵심을 이 바울에게 전달했습니다 다른 거 전달 안 했습니다 부신앙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크리스도다 그리고 그 예수가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시며 우리를 땅 끝까지 복음 정은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불러주셨고 예수님이 마지막 때 반드시 제림주로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이것은 아나니야의 팀사역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의 초대교회 다섯 가지 복음의 핵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우리가 전해야 될 팀사역의 내용이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경적인 팀사역이 무엇인지 바로 그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신앙을 전달하면 불신앙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풋 아웃풋입니다 들어간 것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완벽한 성경적인 팀사역을 통해서 전도자로 거듭나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전도자 바울을 세운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제2의 조력자들 제2인자들을 붙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다 여러분들 오늘 이번 한 주가 이 믿음의 고백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중보기도 제목에도 나왔지만 어제 예원 우리 상반기 새 가족들 정착된 분들을 모아서 함께 VIP 데이를 진행했습니다 단위 목사님께서 따뜻하게 위로도 해주시고 축하의 메시지도 해주시고 또 겉면의 말씀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순서들 또 대교구장 목사님들 또 교구장 사님들과 함께 테이블을 앉아서 또 교재도 나누고 풍성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분들이 또 어떻게 어떠한 제자로 또 우리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는 동력자로 서일지 그건 모르는 겁니다 저는 그분들이 그 자리에 앉아있다라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지금 와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사실 그 시절을 다 거쳤지 태어날 때부터 보금깨 닦고 나온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여러분들의 헌신이 있었고 3인의 조 팀들의 그 협업이 있었기 때문에 스타트만의 첫 열매가 바로 어제 그 VIP 데이였습니다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택한 그리스라는 분명한 영적인 정체성을 갖고 아나니아처럼 영적인 존재감을 보여주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신학자 아브라함 요소와 헷셀이 현대인의 메시지를 잃어버린 메신저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메신저는 뭔가 메시지를 갖고 오는 사람입니다 보냄은 받아서 왔는데 중요한 메시지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증명 살아있다는 것은 사명이 있고 이 땅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파송을 해놨는데 우리가 전할 메시지를 놓쳐버린다면 사도바울 사도행정 9장 15절 나는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한 2, 3, 7, 4, 1 제자로 나를 택했어 분명한 이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담의식 사건 이후로 흔들림 없이 끊임없이 이방 현장을 파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역시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인 생명살인 일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십자가 대속이라는 그 미션을 실현하신 겁니다 아나니아 역시 환상 중에 주님의 음성에 민감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나에게 주신 특별 이명계약이 분명히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일심전심 지속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달려갈 수밖에 없는 나의 표대가 되는 그 말씀이 있으십니까 물론 마태복원 16절 16절에 성경 66권의 핵심이 있지만 나에게만 주시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특별 이명계약 그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 마찬가지입니다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구원자라는 이름값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의 전도자로 또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이 시대 예원의 시대적인 시간표인 3인 1조로 또 3운동의 주역으로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인 2조로 또한 불러주신을